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공급 증가, 축소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국내 반도체 관련주가 오랜만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3거래일 연속 오르자 투자자들은 5만 전자 탈출 가능성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선 안심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분석합니다. 윤해림 기자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전거래일 대비 1.45% 오른 5만 6천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삼거래일 동안 총 6% 넘게 오르며 4만 전자 쇼크 가능성은 낮아진 모습입니다. 이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공급 조절을 결정하며 업황 반등 기회가 만들어진 데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마이크론과 더불어 일본 메모리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는 재고 소진을 위해 이달부터 칩 생산을 위한 웨이퍼 투입량을 30% 감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호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시장의 예상보다 낮은 0.25%포인트 인상한 점, 영국 중앙은행이 장기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겠다는 정책을 밝힌 점 등 정책 변환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 반등에 힘을 보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선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주가 반등은 아직 이르다며 공급 계획에 따라 저점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연구원은 올해 3, 4분기 디램 가격 낙폭이 예상보다 크게 진행되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수급 개선은 설비 투자 감소, 재고 소진, 신규 수요 발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디램 가격은 내년 2분기부터 소폭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